엄마는 결혼한 게 인생에서 최악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사셨으면 내 인생의 프리랜서처럼 엄마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지점 없이 살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내 인생이 고달픔을 살고 있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또 미안하지만 엄마 사주는 내 맞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로 때리지 않았더라면 언어폭력이 됐던 물건을 갖다가 던지던 때리던 그런 거를 하고 지금도 언어폭력은 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엄마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신랑을 만났을 땐 처음에 이러지를 않았대요. 처음부터 이러지를 않았는데 아니요. 처음 연애할 때도 한 번 시작했는데 한 번 시작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도 만만치 않게 신랑한테 쨍쨍쨍쨍쨍쨍쨍쨍쨍거리고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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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언니는 신랑을 약 올리는 게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신랑이 한 번을 때리면 언니는 두 번을 때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언니는 이별하려고 그랬었어?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작년, 재작년에 이별이라는 단어가 왜 더 강하게 들어왔던 거야? 작년에 아마 또 한바탕 싸우고 제가 이혼을 하려고 맞먹었던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언니들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금 날까지 결혼하고 6개월 뒤부터 언니들은 지금까지 이별수가 끊이지가 않아. 이별수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는 특하면 싸우면 이별하자. 특하면 싸우면 이별하자. 나 너랑 오늘 안 살아. 우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게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었던 세월을 말을 하는 건가 봐.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다 치고 왜 어디를 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신랑이 됐던 언니가 됐던 뭐가 됐던? 어? 저는... 문서의 이별도 들어오고 문서의 이동수가... 이동수, 이동수. 아마 신랑이 회사를 다시 또 옮기려고 그러나? 근데 그건 잘 모르... 대화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동수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나한테는 지금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마 그러면 신랑 회사를 옮긴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다니는 회사가 아니었다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아, 옮긴 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옮긴다는 거 같았어요. 얼핏. 그쵸. 왜 그러냐면 남들처럼 신랑이 막 진득하게 오래 다니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남이 싫은 소리를 하면 그걸 못 버티는 거고 남이 잔소리하는 거를 나한테 못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 안에서도 대주의 역할, 대주의 자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저씨는 또 이동수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동수가 또 들어오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일을 하면서도 술을 먹어요? 아니요. 일할 때는 안 먹어요. 왜? 항상 그러면 술 기운에 있는 거야? 일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먹으니까. 이 아저씨를 느끼면 이 몸에 술이 항상 배어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항상 해롱해롱하는 그런 기분? 그런 걸로 느껴진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뭐죠? 아직도 살 날이 많잖아요. 서로가.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저희가 빚이 있잖아요. 막 집값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2년 돼가는데. 제가 빚 갚을 때까지 이혼을 해도 어차피 서로 갚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서로 편하게 좀 살자. 그러면 절대 안 된대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별수에 말만 이별수가 들어왔지 몸은 이별수가 들어와지는 않았어. 미안한 말이지만. 말은 100번 잊고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한 번도 이별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언니가 이별을 하자고 하지 신랑이 이별하자고는 말은 아니. 그리고 신랑이 진짜 언니를 좋아해요. 언니를 싫어하면 그냥 이별을 하세요라고 말을 할 텐데 성향이 불 같은 성향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데 조용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이 붙여졌을 때 다 피해 있으면 돼. 그런데 언니가 그 불 붙여져 있는 데서 갔다가 덤벼라고 해서는 갔다가 언니가 들이덤비니까 더 그러는 거야. 그게 언니도 똑같아. 그 사람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아저씨한테만. 왜 자꾸 뭐라고 그래. 오늘은 아저씨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끈기 없는 건 맞아. 끈기 없는 건 맞아. 그런데 노력도 안 하는 분도 아니야. 남들처럼 네가 가서 돈 벌어와 그런 성향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도 대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아저씨만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올해 몇 살이죠? 소떼니까 50이에요. 50? 2년만 더 버티세요. 2년만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아저씨가 이제 앉은 자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요. 지금까지 솔직히 아저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아저씨가 성격에 장애가 조금 있어. 그 말은 어느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 맞아요. 그게 나는 성격의 장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자라도 안 가고 맨날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에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의 그늘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그게 나는 잘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을 줄 줄 아는 표현을 할 줄 모르고 이 말로 여보 사랑해라는 따뜻한 말을 제대로 솔직히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저씨 마음은 그대로 말을 하자면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 보는 방향을 조금 틀어주면 안 될까? 왜 그게 이해가 안 될까? 왜 우리 집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언니가 조금 이해를 해서 방향을 틀어서 신랑 생각을 해준다면 언니네는 이별 수가 없어요. 언니네는 말만 이별수지 솔직히 이별수는 없어. 없는 건 없다고 해야 할 거냐. 신랑이 절대로 이혼 안 해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하면 나한테 쫓아와. 왜 이별했는데 왜 점을 못 봐 쌓여가고서. 이별 수가 없어요. 그걸 언니가 좀 성격을 맞춰서 살아. 그리고 언니는 그때뿐이야. 욱해가지고 시발 오늘 안 살아가지고 내일 뒤돌아서면 저 사람 불쌍해서 나 아니면 또 누가 데리고 왔냐. 그거야. 내 말 틀려?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이별 수 없어요. 이별하지 마요. 그냥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왜 힘든 거 아냐면 신랑이 내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해주고 대화도 안 되고 언니가 우울증이 들어와 있는 그 성향을 그러니까 우울증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힘든데 전혀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니도 만만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날까지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저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미치겠는데 살아서 나는 그 외로운 삶을 신랑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건데 보상은커녕 내가 그 신랑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버겁대.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좋은데 이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 벌써 20년째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나긴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년만 있으면 이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 신랑이 스스로가 지쳐서 포기해. 신랑이 지쳐서 포기를 해요. 그러면 무덤덤하게 아마 사신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언니한테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 아니, 그러니까 위에. 위에? 첫째, 첫째. 이 아이가 말을 안 해. 네, 약간. 말을 안 해요. 속에 담아둘 스타일이에요. 그 말은 내 부모의 그늘에서 이 아이가 우울증을 안고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언니네도 중요하지만 언니네 집에 아이도 중요하다. 지금 그러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재미라는 걸 못 느껴요. 벌써 어린 아이가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내 부모의 원망이 벌써 내 마음속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부모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벌써 자리에 앉아버렸어. 그러면 아버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엄마도 정신 차려야 돼. 나만 힘들다고 지금 징징 낼 때가 아니라 내 애들도 지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잘못하다가 내년 내후년 수전에 엄마의 집에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격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 무너진다는 소리는 얘는 얘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이 아이들은 힘들다 보면 충돌이 들어와서 그때는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기둥이 이제 뿌리가 조금 흔들흔들 거린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2년만 고비를 넘겨놓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엄마 눈으로 내가 변화가 온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오케이? 딸은 어때요? 딸은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18이에요. 닭 뒤. 이 아이는 간을 씌우세요. 간을 씌우시라고. 간 씌우라는 소리는 공무원 시험.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해요. 그렇죠. 이 아이는 간을 씌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무난하게 그나마 엄마네 집에서 빨리 빠져서 나와서 이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나마 엄마네 집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생각이 조금 깊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중심이 뚜렷하게 쓰는 아이예요. 어찌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렇지? 이 아이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자퇴를 하고 제가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퇴를 하고 내년 8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대학 가서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중심이 생각되겠죠. 이 아이는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이 아이가 떨어진다면 매우 훈연에는 이 아이가 붙어요. 떨어져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아니, 얘는 그렇게 지도 성격이 딱 중심이 섰어요. 중심이 섰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아이 들을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딱 내 마인드가 딱 제대로 박힌 아이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걱정은 없어. 없는데 이 아들과 엄마네 큰아들과 엄마 옆에 큰아들과 네, 맞아요. 엄마 큰... 어떻게 알아요? 저 핸드폰에 큰아들도 있는데 진짜? 네, 신랑과 큰아들이요. 엄마 큰아들과 작은 아들과 그분들만 문제지 이 아이는 큰 딸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네.